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인생탐구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 보고 들어오신 것처럼 100점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이 100점 인생일까요? 뭐 그거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상대적인 겁니다 누구한테는 이게 0점짜리 인생인데 누구한테는 이게 100점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이게 90점짜리 인생인데 60점짜리 인생인 사람일 수도 있을 거고 상황마다 다를 텐데 되게 교훈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옛날에 진대제 삼성전자 사장도 했었고 정보통신부 장관도 했던 진대제 전 장관님이 해주셨던 말이 뭐냐면 제 얘기가 아니고 애티튜드 태도가 전부다 애티튜드 이걸 왜 100점짜리 인생이냐면은 이게 사실 말장난인데 A, B, C, D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1점, 2점, 3점, 4점 이렇게 어사인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Z에도 이렇게 다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여기 뭐 그럼 다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A는 1점이고 2는 5점이고 D는 4점이고 이걸 다 더해보는 거예요 이걸 다 더하면 뭐냐? 이게 딱 100점이 나와요 이게 애티튜드가 딱 100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도가 훌륭하면은 그것은 이제 100점짜리 인생이라고 그걸 제 얘기가 아니고 그게 이 얘기가 많이 돌아다녀요 사실요 근데 이 얘기를 하신 분은 1등으로 하신 분은 진대제 전 장관님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그분 자서전도 읽었었거든요 아무튼 너무 공감이 가서 저도 항상 태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오늘 좀 뜬구름 담는 얘기 말고 되게 구체적인 걸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실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최근에 제가 저랑 아내랑 채아랑 외식을 갔어요 점심을 그게 이제 스파게티, 파스타 이런 거 파는 집, 피자 이런 거 파는 집이었는데 제가 살면서 한 두 번 정도예요 한 번 다른 경우도 있었는데 정말로 스카우트하고 싶은 알바님을 처음 만났어요 아니 두 번째로 만났어요 두 번째 옛날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이게 사실상 제가 진짜 이거는 아 내가 정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이 있으면은 바로 모셔다가 일을 같이 하고 싶다 정도로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일단은 거기가 일반적인 상가가 아니라 이렇게 2, 3층짜리 이렇게 식당이 많이 몰려있는 서판교예요 서판교 거기가 그래서 주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레스토랑들이 갖고 있는 주차장이 두 개,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대가 될 수 있는 거, 세 대가 될 수 있는 거 밖에 없기 때문에 딴 데 이제 공터에다가 잘 대야 되는데 저희 와이프가 저는 이제 차를 안 모으니까 저희 와이프가 이제 운전을 하고 제가 내려갖고 주차 어디다 하면은 어머 거기 뭐 빈대다 대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뛰어나오더니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하면서 막 미친듯이 그 동네를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되게 친절한데?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어요 친절한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끝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시키고 저희 최하가 조금 저 닮아서 되게 독특하거든요 되게 뭐랄까 오지랍도 좀 넓고 이렇게 되게 적극적이에요 이렇게 어른들이 봐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적극적인데 이제 그 아까 주차장을 안내해 주신 종업원이 저한테 다시 와갖고 저희 태블릿에 와갖고 어 주문 봤는데 거기 신채아가 갑자기 뜬금폭 안녕하세요 저는 신채아에요 이런거에요 그럼 여러분 되게 당황스러워요 왜냐면은 제가 그거를 당황하는 어른들을 너무 많이 봤고 애들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아무튼 그런 상황을 너무 많이 봤는데 이분은 거기서 일도 당황하지 않고 어 너 채하구나 너 채하구나 이모는 뭐뭐라고 해 이름이 이렇게 말하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더 친절한데? 하고 제가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아갖고 저희 와이프한테 말을 꺼냈어요 저희 와이프도 이제 MD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정말 여러 사람을 만나봤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도 웬만하면 사람의 이렇게 성격이나 이렇게 성향에 대해서 뭐랄까 잘 쉽게 인정해주는 편이 아닌데 왜냐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봐갖고 이 알바분은 우리 와이프도 인정을 하더라 엄청 친절한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또 밥을 맛있게 먹고 중간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분이 다시 잠깐 왔는데 뭐 음식을 이렇게 몇 번 서빙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보통은 이제 신채아라 그래도 까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까먹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까먹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분은 아유 채아 정말 음식 잘 먹네 하면서 채아를 이름을 부르면서 칭찬을 해줬어요 그거는 이제부터는 이거는 일반인의 영역은 아닙니다 이거 정말 범상치 않은 사람인데? 하고 제가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진짜로 뭐라 그랬냐면 야 너가 물어봐주면 안되냐? 제가 그랬어요 전화번호 좀?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은 너무 대단해서 내가 진짜 나중에 스캬웃하고 싶을 정도인거에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또 MD쪽에서 일을 정말로 오거나이징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안된다고 남의 업장에서 그러면은 민폐라고 그래서 또 수긍을 하고 물어보지 않기로 하고 그 레스토랑에 자주 가서 친해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어느 정도로 진짜 감명을 받았냐면은 일단은 근데 저는 그분한테 뭘 물어본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사장님일 수도 있는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실례가 안된다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게 여기 사장님이세요? 종업원이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종업원이라는거에요 그래서 내가 그럼 더 대단한데? 아무래도 내가 믿겨지지 않는데 정말 제가 그걸 칭찬을 해드렸어요 제가 식당을 살면서 한두개 가봤겠냐고 근데 너무 많은 식당을 내가 가봤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너무 대단해서 말이 안나올정도 훌륭하신 것 같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디저트를 마지막으로 거기서 수제로 만든걸 주거든요 뭐였더라 케이크였나 푸딩이었나 아무튼 이렇게 주는데 그분이 딱 또 음식을 갖다주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초콜릿으로 데코를 하면서 그냥 보통서 뭐 해피데이 뭐 이런거 쓰거나 뭐 비해피 뭐 이런거 써 뭐 이렇게 문글 쓸까 행복해지세요 뭐 이러면서 근데 거기다가 최하야 행복한 하루 보내 뭐 이런식으로 써서 또 갖고 온거에요 이거는 내가 그래서 그 고 작가님한테도 끝나고 전화했어 이분은 나중에 스카우트 해야된다고 이분이 받는 연봉에 뭐 130% 150% 필요하면은 뭐 원하는 만큼을 제시를 해서 이분은 나중에 우리가 하는 일에 모셔와야 된다고 이분은 인재라고 인재 여러분 왜냐면 인재가 드물어요 드물어요 왜냐면은 그분은 일단은 이 애티튜드라는 관점에서 거의 뭐 100점 만점에 그분은 뭐 뭐 하나 붙여갖고 110점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 대단해갖고 농담이 아니라 저는 그 레스토랑에 몇번 더 갈거고 앞으로 가서 좀 친해질거에요 그분이랑 저희 가족이 계속 가고 뭐 장모님 장인어롱도 모시고 가갖고 그 종업원분이 계속 있기를 희망하고 아무튼 친해지면은 저는 그분한테 오퍼를 던질겁니다 앞으로 한 1년 안에 왜냐면은 어 이게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면은 제 모터 중에 하나가 그거에요 인생에서 제가 살면서 제 소명이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정말 중요한 소명 중의 하나는 좋은 사람이 좋은 직장에 가게 하는거에요 저는 매칭을 시켜주는 그러면은 세상이 알아서 정화정형이 생기고 자정작용이 생겨갖고 모든게 나쁜게 다 정화가 되요 그 다음에 뭐 세상도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 미스매치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 와이프가 맨 처음에 말한게 있잖아요 그 업장의 민폐라고 만약에 제가 정말로 신중하게 그분한테 접근을 해갖고 나중에 되게 정중하게 만약에 제가 하는 일에 나중에 오실 수 있냐고 여쭤봤을 때 당연히 저는 연봉을 더 높게 부르겠죠 그러면 그 업주님도 그 종업원분을 잡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보다 더 높은 오퍼를 부르셔야 되는거에요? 아니면은 정서적으로 보상을 한 어떤 보상을 하셔가지고 그분을 잡으셔야 되는거에요?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경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여러가지 경쟁이 있는데 고용을 두고서도 되게 좋은 경쟁을 해야 저는 왜냐면은 솔직히 세상에 고용자보다는 피고용자가 그냥 99%란 말이에요 이렇게 고용주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은 이 피고용 대부분인 그냥 월급쟁이라고 그러죠 이 월급쟁이분들이 혜택을 그러니까 이거는 혜택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자연적으로 세상이 저는 이렇게 발전한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튼 실제로 그렇게 애티튜드 100점짜리 케이스에 제가 알바님을 보면서 종업원분을 보면서 아 이거는 스카우트 해야겠다 진짜 아니 살면서 너무 대단한거에요 저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정말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너무 대단해갖고 아 이분은 진짜 나중에 정말로 저희가 나중에 미니플렉스라는거를 저희가 공유오피스 스터디카페 강연 전시 모든게 합쳐진 어떤 좀 종합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보다 거기서 뭐랄까 매니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고용 알바가 아니라 매니저급으로 이분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너무 훌륭한거에요 여러분 이 100점짜리 인생 그러니까 인생에서 여러분이 그거거든요 이게 왜 태도가 되게 100점인게 좋냐면은 그거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수학적 능력을 쓰려면 6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술적 능력을 쓰려고 해도 당장 제가 오늘 미장원 갔다 왔는데 미용기술을 쓰려고 해도 몇 년이 걸릴거에요 근데 태도라는거는 여러분은 마음 먹으면은 당장이라도 좋아질 수 있는거에요 딱히 그 다음에 교과서도 필요 없고 내 진짜 내면의 감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안에 다 잠재되어 있는건데 여러분이 발현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도가 100점이다라는거는 되게 생각보다 뜬금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뭐해요 그분은 나중에 저는 저희가 미니플렉스가 어느정도 만약에 되면은 그분 바로 오퍼를 던져서 스카우트 해올거라니까요 지금 실화에요 실화 어디서 막 교과서전 얘기 아니라 실화 실화 그러니까 이 태도가 100점이라는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정말 진지하게 많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태도는 그러면은 어느정도 수준인가 최소한 세상이 그지같고 내 동료가 그지같고 상사가 그지같아서 내가 정말로 뭐라 그럴까 태도가 좋을 수가 없어 그러면 적어도 나 자신한테 그 다음에 정말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내가 올바른 태도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오늘 하루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더 좋은 태도를 갖고 여러분과 더 많은 접점을 늘리면서 더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저한테 제가 좋은 태도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반가워요 여러분 사랑해요 이런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때로는 더 냉정하게 조언해줄 건 냉정하게 조언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탕발림 같은 태도가 아니라 뭐 이렇게 강약 강약 조정을 더 기가 막히게 잘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저도 저두차도 더 노력을 해서 110점 120점짜리 태도로 다가가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아멘